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버스들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 광화문 광장 1.4km 구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정으로 약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심의 범국민투쟁본부가 주도한 행사로 종교단체에서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보수단체에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회 도중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기도 한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헌금을 걷어 기부분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규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는데요. 국민들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양갈래 해놓고서나 오죽하면 형제간끼리도 다 이게 지금 갈러진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있어요. 문재인 타도 조국 가면 이 나라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문재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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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조국이 할 일은 아니야. 자기가 조살받는 사람 무슨 개혁이야. 자기가 개혁해야지. 조국은 먼저 아웃되고 그 다음 경찰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이런 걸 지지를 하고 축소를 하고 이건 아니죠.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번 광화문 집회에는 학생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대 광화문 집회 추진민은 시민들에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인턴십 활동 예정서인데 조원 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위조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 식으로 나눠드립니다. 이거는 저기 서울대 총각 차원에서. 총각 차원이 아니고 서울대 집회 추진위에서 기획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학부생 여러분을 윗발빛으로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나!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나! 우리도 국민이나! 우리도 국민이나! 시작은 입시 비리로 시작을 했는데 파보니까 너무 끝이 없어서. 부국 장관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와이프, 중국의 딸, 중국의 아들, 중국의 동생, 우천축하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중국 장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정치 진로층들의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대 집회지만 학생보다는 어른이 더 많이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속이 답답해서 그걸 좀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서울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서울대 출신은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서울대에 가슴을 하는 바람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강화문 집회에는 일부러 독특한 복장을 하고 나온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파이팅! 지표에 참여하기 위해 태극기를 구매하는 사람들. 태극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장값, 장값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회에 나와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나타난 황교안 대표. 국민을 믿고 3개 나가시오! 그리고... 아직 약합니다, 황교안! 그리고... 더 3개 나가시오! 10대! 10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늘팔이네요! 대입해서 나가세요! 하늘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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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는 지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아이는 어떻게 낳고 아이는 어떻게 키웁니까? 문제에 잡아놨습니다. 문제에 잡아놨습니다. 공산주의 만드는 길 아닙니까? 공산주의 만드는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세요. 해질 무렵,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김치, 피아노래!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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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